3분 동안 곳곳에 숨겨진 깃발통에 팀 깃발을 더 많이 꽂으시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 깃발을 꽂으러 가기 위해서는 각 문지기의 미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는 미션 없이도 할 수 있는 히든 깃발통도 있습니다. 미션에 실패하면 1분 동안은 같은 문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를 하고 오시거나 1분을 기다리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3대2 경기가 너무 불리해서 딘딘 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는데 딘딘 씨의 분신, 류찬송 매니저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아, 뭐야! 야, 왜 이렇게 귀여워!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여워! 예뻐! 이렇게 한 팀, 한 팀에서 3대3 팀전이고요. 좋았어요. 네, 그럼 깃발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럼 깃발 주시죠. 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선호가 좀 보여줄 때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줄게요. 막내, 패기! 오케이! 레이스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나 여기! 찬송아! 어디로 갈 거야? 나 여기! 어, 뭐야? 뭡니까? 여기? 엉덩이 형, 지금.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아뇨! 지나가시면 안 돼요! 지나갈 수가 없어? 오! 딴 데 가야지. 엉덩이 씨름입니다. 아, 이렇게? 어, 허리 나갈 것 같은데? 어, 정말. 어, 너무. 아, 잘못 가졌어! 하나, 둘, 셋, 시작! 오케이! 아, 뭐야! 아, 잘했냐! 1분 이따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갑니다. 레몬 휘파람 불기! 레몬 하나를 다 드신 후에 휘파람을 부시면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거야? 레몬? 아! 아! 아, 근데 너 왜 여기 왔어?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시네요. 어째? 어째? 우리 여기서 시간 낭비 엄청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갔다 와야겠다. 아,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요? 자, 이거 뭐죠? 이모델 손님이 주시는 훌라후프 게임틀입니다. 훌라후프를 굴려서 훌라후프를 뛰어 넘으시면 성공입니다. 예. 깨요. 좌우 형. 효 Nolan. 가게 어디 있었어? 장현, 가게 어디 있었어? 놓아. 나도 잘하는 게 있었어. 어어? 아. 한 발을 부시면 돼요. 네, 성공입니다. 꽤? 어우,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이거... 암산왕. 이곳에서의 미션은 스피드 암산왕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수식을 암산에서 3초 안에 정답을 외쳐야 성공입니다. 할게요. 2, 3, 더하기 8, 빼기 5, 더하기 1, 빼기 2. 2, 3, 더하기 8, 빼기 5, 더하기 1, 빼기 2. 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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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